오전장 복귀 시간입니다. 코스닥이 2달 만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 시장 색깔이 조금 바뀐 모습인데요. 오전장 판세 열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다시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000억 기관은 4000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고요.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주목되고 있는 이슈와 테마는 지금 코로나 관련 주 그리고 화학섬유 종목들이고요. 증권화에서는 넷마블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그럼 수급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팔지만 삼성 SDI와 LG화학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유효한 것 같고요. 호재 속에 또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펄어비스도 많이 담아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보시죠. 기관도 2차 전제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SDI와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고요. 한편 SK이노베이션 역시 가장 많이 팔고 또 외국인과 다른 점은 펄어비스를 매도한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부터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어제 오늘 리포트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배터리 3사 중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LG화학도 0.7% 오르고 삼성 SDI 3.7% 상승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어제 매수한 분들이라면 오늘 허탈감이 클 텐데요. 기대했던 IR에서 생각지 못한 배터리와 석유 부분의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8% 넘게 낙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오늘장 3%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보실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은 엇갈리고 있지만 주가는 사흘 연속 강한 상승 보입니다. 현재도 10%대 상승입니다. 다음은 이슈앤테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내외 비상이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도 연기되면서 시장에서도 다시 코로나 수혜조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안에서도 섬유를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효성, TK케미칼 등 화학주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오전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체의 기대감에 올랐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오 관련주 안에서는 mRNA 쪽으로 오늘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특히 IG는 코로나 백신 임상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14% 넘게 상승, 나이백도 18% 넘게 오르고요. 올리페스와 울릭스, 파미셀도 3에서 6% 강세입니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보실까요? 시젠 등 대표적인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이끌어주는데요. 시젠은 변이 진단키트 수출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은 인트론 바이오가 6%대 상승이고요. 옴닉 시스템과 이화전기, 유효제약 지금 5에서 6% 강세입니다. 이어서 스판덱스와 친환경, 섬유 등 수요 급증의 화학주들도 상승 때 나타내고 있는데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신고가 경진하면서 8%대 오름세고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도 2% 상승입니다.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신고가고요. 지금 오후장에는 효성 TNC가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TK케미칼 짚어보실까요? 오늘장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고요. 현재 8.4% 상승입니다. 코오롱 인도도 보실까요? 이번 한 달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 종목,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무려 30% 넘게 상승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이어서 건설주들의 흐름 살펴보면 대내외 정책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정치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범양건역과 일성건설원도 상한가입니다. 서한과 까미예시도 8에서 14% 급등인데요. 이어서 건축 자재 관련주들도 함께 짚어보시면 역시나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림비엔코도 12%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작에 주목했던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넷마블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이문종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오늘도 펄어비스가 게임주들을 이끌어주고 있지만 넷마블은 지분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실렸습니다. 코웨이,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투자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하반기에 신작 출시도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마블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역시나 상승세 나오면서 장중에는 14만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재는 3% 이상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복귀해봤습니다.